터널 등의 건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의 낙반 하는 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? 부석이나 돌이 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. 낙반 등에 의해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해야 될 사항을 두 가지 쓰시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터널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이런 터널에서 낙반 같은 게 떨어질 위험이 있다. 그랬을 경우에 뭡니까? 떨어지지 않도록 첫 번째는 터널에 이걸 받쳐주는 뭡니까? 터널 지보공을 설치하거나 나텀공법에서는 이런 걸 또 쓰지 않는다 그랬죠? 바로 원지반에다가 볼트를 갖다 쏜다 그랬습니다. 이런 식으로 볼트를 쏘면 원지반이 주지보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? 이걸 록볼트라 합니다. 그래서 터널 지보공이나 록볼트 같은 걸 하게 되면 떨어지는 거, 낙반을 방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철저히 부석 같은 거,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이렇게 한번 마무리한 다음에 해답을 보시면 터널 지보공을 설치하거나 록볼트를 설치하는 거 중요하죠. 가장 기본입니다. 그 다음 부석을 철저히 제거해서 아예 낙반될 재료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. 터널에 관련된 문제였고요. 그 다음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주요 구성 요소를 네 가지 쓰세요. 그랬습니다.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를 줬습니다. 안전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 공간이 얼마요? 90cm 이상 올라갈 경우에 상부 난간대를 설치한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리고 120cm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중간 지점에다가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고 간격을 동일하게 하니까 20 미만일 때는 2분의 1 지점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면 되고 120 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하나만 설치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죠. 왜냐하면 이 공간이 60을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. 이게 60을 넘었으면 절대로 안 돼요. 그래서 둘 이상의 중간 난간들을 대해주고 그 간격을 동일하게 하되 이 간격이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라.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. 중요한 내용이죠. 그 다음 맨 아래에는 뭡니까? 발끝막이판을 설치해서 발판에 있는 어떤 공구나 재료를 사람이 잘못 찾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낙하사고를 방지해야 되죠. 이 발끝막이판은 10cm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. 그죠? 그리고 난간 기둥들을 또 세워줘야 되겠죠.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죠? 이게 다 아닙니까? 그죠? 상부 난간대 있죠? 중간 난간대 있죠? 발끝막이판 있죠? 난간 기둥 있죠?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? 자 여기에 또 우리가 숫자도 나온 김에 이 문제가 출제되면 다 정리하시라 그랬죠? 한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우리는 공부하고 가야 됩니다. 2.7cm 재료가 그죠? 재료의 지름이 2.7cm 이상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중은 뭡니까? 100kg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100kg, 2.7cm, 그 다음 10cm, 90cm, 상부 난간대 이런 숫자들은 안전 난간 그러면 언제나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구성요소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전 난간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또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다. 함께 지금 마무리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상부 난간대, 중간 난간대, 발끝막이판, 난간 기둥 그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시면 되고 산안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가 기록, 보존하여야 할 사항을 네 가지 쓰세요. 그랬습니다. 자, 암기를 하기 전에 항상 제가 그럽니다. 암기는 후순입니다. 암기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산업재해가 발생했다? 뭐를 기록해야 될 것인가? 중요한 거는요. 제일 먼저 언제, 어디서 발생했느냐?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언제 가는 건 뭡니까? 일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. 어디서 가는 거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죠. 이건 언제, 어디서.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.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다음에 안 일어나게 하는 재발방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? 재발방지 계획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이게 암기법입니다. 암기법이면서도 말이 맞죠.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거. 언제, 어디서 발생했는지가 참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재해가 발생하는 원인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안 일어나게 하는 재발방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?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드시면 되는 거죠. 개인적으로 하는 건 뭡니까? 개요와 그다음에 인적사항.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. 그리고 원인과 하는 거는 그 재발생하게 된 원인과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. 그리고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면 되겠죠.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. 생각을 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. 제가 좋아하는 게 스토리인데 스토리텔링이 요즘 유행하지 않습니까?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뇌에다가 인식시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. 제가 좋아하는 게 이런 스타일입니다. 강의를 하다 보면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서도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.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업장의 개요. 개인적으로. 개요와 인적사항이 들어가죠. 언제 어디서 일시와 장소 아니겠습니까? 그 다음 원인 및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재발 다음에 안 일어나야 되죠. 재발방지 계획. 제가 여러 가지 안기법을 씁니다. 필기할 때는 아마 그때는 뭐를 쓰더라고요. 장원.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장원은 재발하지 마세요. 뭐 이렇게 했던가. 할 때마다 다릅니다. 어쨌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가장 좋은 거 하시면 돼요. 저는요. 생각날 때마다 있는 거 다 그냥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. 사람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다양한 걸 제시를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스타일에 맞는 걸로 골라서 하시고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? 여러분들 좋고 저도 좋고 저는 조금 더 머리 서면 되는 거고 항상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그것만 항상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. 그렇죠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